그렇지만 당신의 사랑과 자비를 믿기 때문에 제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. 이게 바로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. 아멘! 회개하지 못한 남의 남을 탓하게 내 자신을 무너뜨리면 무너뜨리면 내가 하느님께 나아가는 여정에서 장애가 되는 것들을 내가 온전하게 걷어낼 때 정말 하느님께 온전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고원과 생명율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 모든 유혹들을 다 이겨내셨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의 올 기간을 쓰실 수가 있었던 것.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부활을 맞이했을 때 내 마음과 영으로 정말 이렇게 하느님께 알렐루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. 아멘!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기를 바랍니다. 아멘! 예수님의 부활이 되기를 바랍니다.